이렇게 신경전이 오가다가 결국은 어제 결렬. 마지막 걸림돌은 경제청문회. 합의가 코앞까지 온 상황에서 갑자기 왜 경제청문회 얘기를 또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당이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본질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게 된 거고요.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 다 지금 정리가 된 상황에서 경제청문회 얘기가 나온 거라면서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여당이 그걸 절대로 안 받고 있죠. 이제 추경추경 얘기하니까 그러면 추경을 왜 하느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지난 분기의 성장률이 0.5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0.4였습니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추경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청문회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한국당의 요구사항을 맞추는 건 20호개랑 비슷한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잖아요. 개정상화 조건, 패스트트랙 철회, 민주당 사과. 그러면 그게 조건이 됐는 줄 알았더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의 법안에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문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계특위와 사계특위 연장과 관련해서 또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시 경제청문회 후에 추경심사하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50일을 이미 시간을 보낸 것. 경제가 나쁘다라고 장애투쟁을 한 달간 하고 다닐 그 노력이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무엇보다도 30몇 개월 동안 17번이나 국회 보이콧이라는 것은 국민이 답답하기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까? 경제에 대해 따진 총리 불러서도 따질 수 있고. 상임위라고 하는 게 청문회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대지 안 됩니다. 너무 일상적. 스페셜한 타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강 의원님 답변. 원인님 다 좋은데요. 추경은 추경으로서 토론하고 그래서 예결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따지고 토론하라고 이미 시스템과 구조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경제청문회 자체가 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스페셜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성 의원님 말씀은. 일상적이면 안 된다. 이번이 스페셜하다는 것도 저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훨씬 더 큰 규모 24조씩. 지금 이번에 6조 7천억 하는데 이것을 경제청문회씩이나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같은 정말로 우리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이런 파멸을 초래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2001년 이후에 지금 최악입니다. 17년 만에. 스페셜한 타임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고. 추경에 대한 규모도 이야기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4조씩 했어요. 지금 6조 7천억 한 겁니다. 3년을 했어도 우리가 24조가 안 됩니다. 6조 7천억이면. 처음부터 그러면 경제청문회를 이야기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었으면 좀 더 다르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니까 본질이 경제청문회가 아니구나. 그냥 이거를 딜레이시키겠다라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지금쯤 합리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민생민생을 하면 안 되지요. 예비비가 3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 쓰면 됩니다. 지금 각 언론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1조 2천억은 정부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다. 아니 여기 민생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고 해달라는 겁니다. 본질이 뭔지 또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20개 하듯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국회 열고 문제점 있으면 토론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것 얼마든지 국회에 장에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토론할 테니 경제청문회 받으십시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국회문이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또 다른 사안이 하나 터졌습니다. 홍문종 의원 생각보다 탈당을 빨리 실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탈당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또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단을 스스로 할 일이기는 한데 공천이 자신이 있었으면 나가셨겠습니까? 공천이 자신이 똑같은 얘기를 정두원 전 의원도 이 자리에서 금요일 날 하셨거든요. 4, 50명이 따라 나갑니까? 정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천 과정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이 나가서 예전 침박신당 하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이제 그거는 늘상 있었던 일들이죠. 후에 일상적으로 있는 그게 아닌 이상 현역이 지금 따라 나갈 4, 50명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50명은 아니라도 한 5명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또 한 명도 없을 거다. 강훈식 의원 지금 살짝 웃으셨어요. 제가 한 발 떨어져서 보면요. 저는 이게 거대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이 바미당과 애국당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황교안 대표가 과거 총리 시절에 탄핵을 받아들이는 듯한 인생으로 그 국면을 수습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 나름대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당에 들어와서 당대표가 되려고 애국당 지지세력들에게 지지를 요청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대선주자로 몸값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선주자는 산토끼가 필요하거든요. 줌도가 필요하죠. 집토끼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더 클릭수를 바꾸니까 홍문종 의원이 나가신 거예요. 이게 나가니까 다시 이쪽이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만난 게 누굽니까? 김진태 의원 만나셨습니다. 나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한국당 입장에서 딜레마 할 겁니다. 여당이면 소위 말해서 물갈이도 해도 여기 남아있어요. 그 뒤로 뭔가에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갈이 폭을 키우면 바미당이나 애국당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만 딱 커지면 문제가 덜합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 딜레마일 가능성이 결국 보수 분열이 생겨서 총성이 어려워지는 것이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셔야 된다. 그러셔야 된대요. 섬유원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조언을 주셨어요. 그러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